네 반갑습니다 실시간을 주중에도 하기가 어려워서 틈틈이 그냥 여러분들 영상으로 좀 뵙는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영상을 지금 찍은지가 7년 가까이 됐네요 201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천개 가까이 찍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강의 말고 유료 강의 같은 거 포함해서 그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을 찍어 왔고 지금까지 오면서 특별히 컴플레인이나 큰 충돌 없이 많은 분들한테 분해 넘치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 격려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함께 해 나가시는 분이 2017년도에 처음에 시작해서 아무도 아무도 없었을 때 지금 벌써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도 하고 고전도 공부하고 답사도 같이 다니고 차 문화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져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적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상식을 쫓고 거기서 증명된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느꼈을 때 동참의 의지가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위대한 선각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면서 성장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성장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이비 교주나 그리고 또 이제 뭐 말도 안되는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장 자체의 목표를 둔다기 보다는 모두에게 이롭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 누군가에게도 이롭고 뭐 그런 퀄러티 성장의 어떤 그런 질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잘 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떤 걸 어떤 걸 펼쳐가고 케미 커뮤니티에서 어떤 걸 펼쳐가고 또 어떤 걸 어떤 일들을 해나가며 어떤 미래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것이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그런 목표보다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가족 분위기처럼 이렇게 서로 오시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뭐 광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직은 작은 단체에 불과 작은 커뮤니티에 불과하지만 일단 이번에 광고 말씀을 드릴 게 24일날 이번 주죠 일요일날 오전에 그 공개 모임을 할 거예요 공개 강의를 할 건데 가능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 관련된 거 질문도 받고 또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제 의견도 또 같이 나누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최고의 차를 마시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쇄화하는 문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여기가 진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또 되게 상식적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권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투자에서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는 뭐 어떤 질문이라도 받고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 형식으로 또 오전에 시작하고 또 끝나고 나서 가볍게 차 마시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미리 미리 신청하셔서 그 카페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카페 안 들어가셔도 뭐 저희 센터장한테 전화하셔서 신청 문자 주시면 문자 주시고 뭐 창가비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아무래도 뭐 준비하느라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좋게 생각하셔서 창가비 좀 내시고 옷에서 좋은 차도 그냥 마시시고 하는 거니까 뭐 남는 장 사실 겁니다 왔다 가시면 꼭 얼굴 뵙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좀 뜨끔한 게 제가 요즘 말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뭐 제가 부정적인 변을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 제가 사실 사실 저는 되게 긍정주의자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망할 거면 투자하지 말아야지 결국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인들은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에 대한 가격이 반드시 매겨진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신념에 대한 무조건 긍정하는 망상주의자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신념을 갖고 하는 긍정주의자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데 그냥 마냥 부정적인 게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맹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윤리, 맹목적 신념 신념이 맹목적일 수는 없죠 맹목적 효도 다 마찬가지예요 맹목적 우정, 맹목적 애국 전부 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맹목적 애국이라는 건 사실은 국수주의자가 되고 극단적 국수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효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 효라는 것은 사실은 극단적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신념과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정치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잘 하는 것처럼 무조건 까거나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언사를 내뱉거나 아니면 이념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들 그렇죠? 뭐 그런 말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성을 늘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어떤 자본가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어떤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역사를 공부해보면 늘 그려봤거든요 늘 그려봤기 때문에 지금이 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그런 부정적인 면을 인지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을 인지하고 새롭게 가기 위해서 그걸 들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들쳐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들쳐내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매우 무책임한 거예요 너 나쁜놈이야 라고 말하는 거 되게 무책임한 거고 아 여기 헬조선이야 이거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죠? 아 이놈의 회사는 망해버려야 돼 이거 다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말하는 순간 자기는 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동시에 대안을 말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때요? 불편한 감정이 그렇죠? 이 감정적인 문제가 불편함으로 가서 도구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어렸을 때는 이런 사회적 부조리나 그리고 제 자신의 의식적 한계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적 불편함들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방황을 많이 하고 해결책도 없고 또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면 바보 소리나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되게 또 제 스스로도 저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능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공부도 했고 하고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식도 성장하고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고 많은 일들 적지 않은 일들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시작한 게 케미 커뮤니티거든요 일종의 저는 엑서사이즈예요 이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세상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념의 한계에 직면한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념의 한계에 직면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과거에는 중세 고대나 이런 시대 서양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성리학 시대가 있었고 불교 시대가 있었고 샤머니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념들이거든요 종교적 이념으로 우리는 왔고 학문적 이념을 가지고 성리학이니 뭐니 하면서 왔어요 제가 보기엔 다 종교인데 그런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불교의 이념의 한계성 그쵸? 그 이전에 또 샤머니즘 한계성 그 다음에 성리학의 한계성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서양의 민주주의라든지 기독교라든지 19세기 이후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 동력을 그들에게서 수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고 이성과 합리성을 배우기 위해서 근 100년 동안 우리는 뒤도 달아보지 않고 미친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육에 올인하고 돈을 버는 족족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게 한계성에 도달한 거예요 그 한계성에 도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뭐다? 제가 93학번인데요 재수를 안 했으면 93학번인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재수를 해서 94학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94학번이 잘 아실 거예요 94학번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대학이 생겨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예요 그래서 지방적 끄트말이 있는 대학까지도 경쟁률이 빵빵할 때입니다 오히려 서울이 미달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대학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폐교되는 학교가 더 많아질 정도죠 그러니까 끝점을 찍은 거예요 대학이라는 상하탑이 끝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폐교되는 학교가 더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아이들이 다니는 시골 학교도 전체 인원이 100명도 안 돼요 중학생까지 다 해가지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오전 오후 반 나눠서 다닐 때가 언젠데 그렇죠 그것도 한 반에 60명 70명씩 저희 반에서 제일 많았던 게 70명이었거든요 교육의 한계성 이건 뭐다? 이념을 어떤 국가라는 건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맞죠? 성리학자들을 만들어내고 승려들을 만들어내고 불교실 때에는 그렇죠? 기독교 사회에서는 기독교 그런 추기경이나 이런 기독교 성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는 대중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그게 한계성에 도달한 거죠 그렇죠? 이념의 한계를 도달한 겁니다 그럼 이념의 한계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이념의 동력이 될 만한 국가가 계속 성장하기 위한 계속 지속하기 위한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거예요 대중교육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자는 대안적 교육은 많은데 정작 그것은 이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념을 극복하려면 혁명이 필요해요 공산주의 혁명도 일종의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인류는 혁명 즉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이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한다 저는 그거는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한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해결책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꼭 대안이 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좋다면 새로운 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내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인류의 역사는 샤머니즘부터 수많은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념을 마지막 19세기에는 어때요? 공산주의, 빨갱이, 파랭이 하면서 전 세계를 갖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념전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념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좋으네 민주주의가 좋으네 뭐가 좋으네 뭐가 좋으네 그러면서 싸웠지만 결국은 뭐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이 좋으네 기독교가 좋으네 불교가 좋으네 무슨 뭐 호랭이 말통 호랭교가 좋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조라스토교 이런 거 이런 거가 좋으네 막 싸웠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종교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단지 그 사랑하자 뭐 뭐야 우리가 저런 포용하자 뭐 이런 걸 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너무 우리가 조직적으로 보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 이용해 먹는다는 걸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두고 봤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밑바닥에서 그런 것들의 말들이 다 말장난처럼 사람들 선동하고 몰아붙이고 해왔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였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건 탐욕과 그렇죠? 탐욕이라는 것 이익에 극한된 즉 자본주의적 성격을 인류의 역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인류는 그저 이익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아온 것 뿐이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이제 확인한 거예요 아 자본주의라는 막스가 말한 자본주의 자본가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맞이한 거예요 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뭐 고상한 성리학을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불교의 우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말기도 불교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불교가 타락했으니까 성리학이 나온 거지 불교가 멀쩡했으면 성리학이 나올 필요가 없죠 거기서 불국토를 잃었으면 그렇죠? 성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이 좋았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 필요가 없죠 조선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한계성에 부딪힌 거야 결국 그 바탕에 뭐냐 계급을 사고파는 계급마저도 사고팔 국가가 말기가 되면 계급도 사고팔아요 제 생각엔 지금도 우리는 정치를 사고파는 것 같아 계급을 사고파 대통령도 사고팔고 국회의원도 사고팔고 시의원도 사고팔고 다 사고파는 것 같아 심지어 지금은 학교도 사고팔아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강남 애들이래 그거 뭐야 결국 계급을 사고판 거야 학문도 사고판 거야 다 뭐다? 결국은 우리는 전부 이익집단에서 살아왔다라는 걸 이제서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다 인식했을까요? 저는 이걸 인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고 고려시대에 머물러 있고 고대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보기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그렇게 열광하고 누가 되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바뀔 것 같고 그렇지만 바뀌긴 좀 바뀌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인데 매번 느끼는 건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하면서 우리 민이 힘 썼던 것이지 정치인들이 뭔가 바꿔가지고 막 했던 것은 좀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무슨 무슨 주의나 이념을 새롭게 만들어서 대화를 제시하는 이런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시대에 여러분 싸이비도 많아지는 이유도 뭐냐면 과거보다도 별의별 싸이비가 다 있어요 이제는 뭐 금융 쪽도 전부 싸이비가 창고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종교의 교주들이야 내 말 들으면 다 돈 버는 거고 비트코인 하면 돈 버는 거고 가상화폐 하면 돈 버는 거고 이주식 사면 돈 버는 거고 이거 하면 돈 버는 거고 저거 하면 돈 버는 거야 전부 싸이비들이야 싸이비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념의 극단위로 와버리니까 할 게 없어 팔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아는 거 팔아먹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인류의 역사가 자본주의의 역사였고 그렇게 이익 좋아한다면 이 이익에 대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가치관을 좀 더 우리가 새롭게 교육시켜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바른 자본가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 올바른 뭐예요 승료를 만들어야 되듯이 그쵸 그게 한계성에 도달했지만 그 안에서도 다 뭐예요 자본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조선시대도 올바른 성리학자를 만들어야 됐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도 다 자본주의적 그쵸 성향의 움직임이었던 거고 서양의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류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자본의 움직임인 거야 이 자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시골 총구석까지도 다 초토화시키는 이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잘 유통하고 잘 만들어내고 이 작은 자원 하나 없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젊은이들과 어떻게 젊은이들과 우리 스스로를 교육해서 세계적인 어떤 자본을 자본력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쵸 그런 유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게 진짜 저는 제대로 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분명히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19세기 방식인 거야 19세기 이전에 우리가 자본주의 자체를 몰랐던 시절 그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투자 아닌 투기를 하고 있고 별 짓을 다 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념도 없고 시세의 원리도 모르고 어차피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도 없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전문가를 합치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운 좋게 벌었다 해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으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본이라는 건 끊임없이 유통하지 않으면 썩거나 썩게 만드는데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도 7년 동안 사람들을 교육하고 수천 명을 만나고 얘기를 해봤지만 유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제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주식은 뭐 하나 몰빵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장땡인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나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 뭐 바보직 나는 언제 뭐 어떤 주식 딱 사가지고 한 번에 나 2, 3천만 원 가지고 5억 벌었어 저는 그거를 무시하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유통이라고 하는 수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나 강원랜드 가가지고 한 500만 원 집어넣어서 5억 벌었어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거 벌었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퀄러티 높은 그 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걸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당신은 정말 훌륭한 훌륭한 어떤 사회적 이론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개인의 행복도 말하고 만족지수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나 얼마 배팅해가지고 얼마 벌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부의 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자본가에게 달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퀄러티를 만들어 나가는 건 자본가들인 거예요 그 자본가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도 아니라 절대로 어린이냐 나이 들었냐도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우리는 총체적인 자본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들이고 누구나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대중교육을 받으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끝이야 그러면 다 배운 거야 그러면서 나이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는 대중교육의 산물이에요 19세기 이전에는 이전의 교육이라는 건 인간화되는 성화되는 교육을 시켰지 그런 단답형의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자를 주석한 왕필이 십몇 세예요 십몇 세에 70대 60대들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범윤 스님이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거기 할머니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남녀노소가 다 있는데 범윤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적 성장이지 금전적 성장이나 그레이드 몇 학년이냐 그런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부잣집 마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자기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멘토링 수업이나 고전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젊은이들부터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자본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고전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술과 자본가가 되고 고전 수업을 받는데 나이가 어디 있고 환경이 어디 있고 스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하고 같이 모이면 젊은이들의 스펙과 환경과 나이와 모든 걸 초월해서 그렇죠? 동일한 우리가 어떤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서로 얘기하고 만들어 나가고 투자도 하고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산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케미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는 건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이념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념의 한계 이 이념의 한계를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어차피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안이 이념을 극복하는 것 지금의 이념은 자본주의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밑바닥을 밑바탕을 이뤘던 탐욕과 이익의 중점을 둔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본가 자본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19세기 이후에나 자본주의를 말했지만 그전엔 자본주의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이 문명화된 더 문명화된 사회에서 유통시킬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만 백날 말하고 예술성만 백날 말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백날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념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념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현실 그 이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그거를 말씀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을 극복하고 자본주의라는 이념 이 자본을 어떻게 다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자본이 이념이 된 사회고 자본주의의 주인은 자본가들이고 자본가들은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자본가들이 유통시키는 거고 자본이라는 건 자본가들이 유통시키는 주체고 현물이죠 도구고 투자라는 것은 유통시키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이념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만약에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목사님 스님이 타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종교는 타락합니다 정치가 타락해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교육이 타락해서도 아니고 극단적 말미적인 거고 결국 이념의 주인인 자본가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돈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쓸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파재끼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건 등한시하고 후손들은 그 더러워진 땅덩어리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된 혁명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자본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빨리 바뀌는 민족이고 매우 우수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한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있냐 그 사막지대에서 풀죽도 못 먹는 음식문화 아니면 무슨 문화재를 봐도 우리 석구라마 같은 거 하나 있어 뭐가 있어 지금도 팔아먹는 게 솔로몬 성전인데 별로 같지도 않은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뭐 문명이라고 해봐야 맨날 하나님이랑 옆에 있는 데 쌈박질이 나는 문명을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다고 유대인 교육 유대인 교육하고 지랄 옘병들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와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미국도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그래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박경민 선생님 저번에 영상 보내드렸잖아 박경민 선생님 뭐래 일본은 야만의 역사라고 하잖아 저도 여러분들 일본사나 이런 걸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엄청난 문화적 저력이 있잖아 자본이 많은 나라일수록 가난해요 우리는 인력이 그만큼 우수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교육시켜서 훌륭한 위대한 젊은 자본가들을 만들어내면 그 자본가들에게 예술성과 종교적 종교와 철학과 어떤 신념을 심어주면 어떤 곳에서도 이 나라의 자본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면서 대통령이 복지 안 해줘도 돼 국민들한테 돈 안 줘도 돼 그런 걸로 오버 안 하면 돼 가질 건 가지라 그러고 우리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울수록 자꾸 정치에 의존하게 되고 정치인들이 그걸 갖고 놀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하고 지금도 그걸 우리는 증명해 나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동참하시는 거예요 동참하셔야 그것들을 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지성이잖아요 지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간단해요 여러분 이 자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투자예요 투자를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투자를 배우려면 기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비교해 봤어요 주식, 부동산, 금, 은, 채권 다 비교해 봤어 비트코인은 아직도 시세를 놔봐야 되겠지만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수익률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금이 올라갈 수 있고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고 뭐가 올라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솔직히 까놓고 레버리지어 까고 그쵸 주식도 장기적으로 보면 레버리지어 까면 되지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한 거잖아요 왜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부가가치의 가치가 높은 게 가장 높은 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일하는 데가 기업 아닌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의사 된다고 그러고 판검사 된다고 그러고 세무사 회계사 된다고 그러면 기업은 누가 키워나갈 건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그쵸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기업을 우수한 인재들이 가고 그 인재들이 일하는 곳에서 나온 성장성을 우리가 자본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개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짱짱하게 저 북유럽의 코딱지 만한 나라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요즘 많이 망가졌다고 해도 지금까지 팡짱짱하게 잘 살아왔던 것은 그런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을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삼성전자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시해주는 이런 투자의 방법론과 고전의 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케미에서 3년만 공부하잖아 젊은이들 다른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 돼요 자신 있어요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지금까지 저는 충분히 그걸 증명해봤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 공자할 맹자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하나님 찾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내 마음의 안식과 내 평화를 얻고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는 그 자본주의의 올바른 이념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돈 떨어지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부처님 욕할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은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대로 좋아하고 좋게 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대로 저는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긍정적인 걸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죠 일단 우리나라의 민족성 국민성 너무 좋아요 세계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상 저도 다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녀봤거든요 선진국 다 필요없어 지들이 만들어놓은 지들 기준의 선진국이지 까놓고 노벨상도 지들 기준에 만든 거지 옛날에 솔직히 이번에 한강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진짜 잘 쓰셨고 정말 대단한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솔직히 솔직히 저는 억울한 게요 그 이전에 우리의 시인들이라든지 소설가 분들 중에서 박병리 한분만 해도 저는 노벨상이 감사합니다고 노벨상을 줘야 될 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뭘 우리가 우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일본 작품들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노벨상 솔직히 뭐 그쵸 누구야 그 설국 유키군이 쓴 사람 누구야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 책 읽어봤더니 제가 보기엔 근대 소설로 치면 그쵸 김동리나 이런 사람들 뭐 그쵸 뭐 그렇게 뭐 어 우리나라를 몰랐으니까 노벨상을 못 준 거지 그쵸 제가 국수주의가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니까 드러나니까 그만큼 되면 줄 때 된 거예요 일본은 옛날부터 경제 성장이 좋았고 드러났던 거고 주는 거고 예 그쵸 인도에서도 뭐 인도나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도 노벨상 나오고 그랬는데 그쵸 과학자들이 받는 우리는 뭐 여태까지 포항공대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 동상 세월 동상 만든다고 그 한 칸에 비워놨다는데 제가 보기엔 뭐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은 거 보면은 교육의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쵸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선시대의 교육과 21세기 교육을 짬뽕해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유튜브에서는 한계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아무리 짜리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온라인에서도 또 말을 하면서 또 그걸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이 시대의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잘 살아가려면은 어제 멘토링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평생을 젊은이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이념과 그 이념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심어주고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애들이 아직도 여자나 남자나 조선시대 심지어 무슨 고대시대 마인드로 살아가는 애가 있고 서양 중세 마인드로 살아가는 애들도 있어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애매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이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이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네가 굳이 서울대에 안 나오고 국민학교만 나와도 이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들 스펙이 높아가지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스펙의 끝판왕인 분들도 저한테 공부를 배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주영 이런 분들이 스펙이 좋아가지고 대기업 만들었어요 아니잖아 그 후손들이나 돈이 남아도니까 서울대학 장난으로 보내주겠지만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제 자식들한테 대중교육 관련해서 학원을 보낸다든가 일체 안 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놀죠 그냥 다도 가리키고 집에 학교 갔다 오면은 저랑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도보 걷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요 까불까불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가리키고 여유를 주고 협동하게 하고 경쟁하지 못하도록 경쟁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자세를 견제하게 하고 누구든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협동을 가리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그것도 질문을 통해서만 그 친구한테 질문할 때만 돈을 일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강남에서 초등학생한테까지도 몇백만원 들어간다는데 좋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두고 봐야겠죠 제가 키워가지고 제가 키운 아이와 그 아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격차는 제가 나중에 저는 그 돈을 차라리 펀딩을 해가지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잘 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단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실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이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단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 폭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전소 고전 그거는 공자할 맹자할 뭐 하나님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언어체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언어체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멘탈 강한 정신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고전을 지금까지 4년 가까이 함께 공부해 봤는데 저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 책 생존고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생존고전에 보면은 고전의 성인 위대한 성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혁명가이자 예술가이자 예술가이자 번역가라고 말했단 말이죠 고전을 클래식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재해석했던 인물들 그리고 시대를 혁명했던 인간들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지녔던 인간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즘 예술 공부하는 거예요 예술을 공부해야 성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한자 공부한다고 한자 공부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고전을 공부하는 데는 고전 그 자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전을 공부해야만 인간은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신의 언어가 있어야 세상의 문화를 선두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입받은 언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수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돈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어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실천하고 따르고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고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예요 자기 언어가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불경 100날 읽으면 뭐예요 맹목적 신앙만 갖고 있고 부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라고 있는데 공자할 맹자할 백날 사수성경 100독하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공자의 혁명적 기질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걸 공부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이 뭐예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기계화시킨 것뿐이라고요 동기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커뮤니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과정 그게 문화 창출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전부 인터넷만 보고 있고 그냥 뭐 가식거리 SNS나 하고 있고 영상만 보고 있고 젊은이들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위대한 기업들은 전부 창고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화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문화나 추정하고 있고 그렇죠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해석해내고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한 대가가 뭐냐 다음에 그 극복한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젊은이들 보고 애나 어른이나 그저 돈 벌라고 그러고 부자되라고 그러고 아파트 사다가도 뿅팅이 날라고 그러고 비트코인 하려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고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래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매우 긍정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자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대중국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수백만 대 수만이 맞짱을 떴던 민족이었고 임진왜란 때 한 사람의 위대한 선각자가 그리고 의인들이 의병들이 외구를 몰아냈고 그 총포를 몰아냈고 식민지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이념에 가로막혀 있어서 젊은이들이 기지개를 못 패고 있어요 빨갱이 파랭이 노름하느라고 그렇죠? 정치판에서 그게 가장 부정적인 것이고 아직도 젊은이들까지도 이 나라 백성들을 빨갱이 파랭이 팔아먹으면서 지지누르고 있는 저 새끼들이 가장 문제고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문화적, 역사적, 저력 그 속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기질 이것만 잘 어떤 리더가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폭발적 세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같이 공부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역사고 그게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시민의식이자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실험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멈춰버리면 멈춰버리면 또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되고 대개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배 아파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어차피 전세계는 돌고 돌아요 주식이 어렵다 힘들다 어떤 미친놈들이 경제공항 또 온다 그러는데 경제공항이고 지랄이 구간에 그게 문제냐 어차피 세계가 다 어려워 지금 그렇죠? 한 번쯤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거기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잡고 또 올라가면 경제공항 때 70-80% 떨어져도 25년 동안 올라갔어 그 25년 동안 올라간 걸 생각해야지 왜 맨날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냐 그래야 먹고 사는가 본데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불안하면 내 자산을 그렇게 몰빵하지 말고 50만 갖고 가도 되잖아 50만 갖고 가고 50 중에서 50% 날아가면 그때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야 뭘 그걸 걱정을 해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해 내가 떨어지는 걸 못 견디면 못 견딜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면 되지 괜히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떨어지는 거 못 견디는데도 혹시나 해서 기어들어갔다가 떨어지면 그렇죠? 지도 망가지니까 그게 그 탐욕이 문제인 거지 탐욕이 문제지 떨어지는 게 문제냐 내일 떨어지면 어떻고 모레 떨어지면 어디냐 네가 못 견디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견딜 만 한 만큼만 들어가요 잠 잘 자라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정도 투자하지 그렇게 오버해서 하질 않아요 그래도 현금 비중이 적절합니다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자꾸 누구 말 따라가지고 망하네 흥하네 그러는 거 들으면서 하는 투자는 그리고 투자는 분석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좋은 기업 좋은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 과정의 산물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덜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하는 것을 저는 도움을 드릴 뿐이에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세상이 망하네 흥하네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가고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지를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 여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젊은이들과 저희 패밀리들이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남이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못 만들고 못 제시하면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긍정적인 힘이에요 어쨌든 24일날 공개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함께 차도 마시고 좀 풍요롭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일상 안 되고 billboard 대해서 마칩니다 ench lazım